안 찍혔어요 플레이스드라이브 안 맞았고 하나 휘쳐있어요 머리 때린 거 아름다워 됐다! 신스테이! 4대2입니다 엔젤 체력 많이 빠졌고요 언더에 분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오히려 한쪽에 애들이 많아서 하나 둘! 아! 스테이 수아차에 스테! 아! 지진이 빠르게 들어오긴 했는데 지켰어요? 가디언에 가버렸어요 알비 알비 빠져야돼요 결제야돼요 알비 스파이크 다운 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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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자 지켰어요 연장전 그리고 스파이크가 차고예요 아 그러네요 절약왕 이후에 이번 라운드 쉽지 않아 보이네요 위안에 더블에 알비 알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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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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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지금 시간 체력이 너무 체력이 1 근데 시간을 끌기엔 너무 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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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